1.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EPR의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EPR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2. 새로운 수집 수송 수단 중을 통한 수송 방법이 아닌 것은 1. 콘테이너 수송 3.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중 쓰레기 배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각 영향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한 것은 3. 동정모사 모델 4. 다음 중 수거 노선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수거하도록 한다 5.360만의 쓰레기를 5,500명의 인부가 수거하고 있다 수거인부의 수거능력은 4. 3.796 폐기물의 초기 함수율이 65%이었다 이 폐기물을 노천 건조시킨 후에 함수율이 45%로 감소되었다면 몇 대의 물이 증발되었는가? 4. 약 36.47점 적환장 설치 요건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밀수거해야 할 쓰레기 발생지역 내의 무게 중심과 가장 먼 곳 8.3성분이 다음과 같은 쓰레기의 저의 발효량은? 2. 약 990 9. 함수율 97%에 인여슬러지 53%를 농축시켜 함수율 89%로 했을 때 농축된 인여슬러지의 부피는? 2. 약 74.3 10. 부피 감소율이 90%로 하기 위한 압축비는? 4. 1011점 함수율 80%인 젖은 쓰레기와 함수율 20%인 마른 쓰레기를 중량비로 2.3으로 혼합하였다 최종 함수율은? 2. 44% 12. 반경이 2.5인 트롯밀 스크린의 인계속도는 1. 약 19 13. 어떤 쓰레기의 입도를 분석하였더니 입도 누적 곡선상의 10%, 30%, 60%, 90%의 입병이 각각이 50, 20였다 이때의 공률 개수는? 4. 1.25 14. 인구 3만인 중소도시에서 쓰레기 발생량 103일 적재중량사 트럭으로 운반하려면 1일 소요된 트럭 운반대수는? 4. 17대 15점 폐기물 조성이 다음과 같을 때의 식에 의한 저의 발열량은? 3. 약 5천 16. 쓰레기 파쇄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사항은? 3. 충격 파쇄기는 기계의 압착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로 왕복식을 적용한다 17. 청소상태의 평가법 중 가로에 청소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사회 효과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3. CEI 18점 어느 도시의 일주일 쓰레기 수거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2. 1.84 19점 선별방식 중 각 물질의 비중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간 경사진 평판에 폐기물을 흐르게 한 후 좌우로 빠른 진동과 느린 진동을 주어 분류하는 것은? 3. 20점 인구가 200만 명인 없던 도시의 폐기물 수거 실적은 50만 4,970톤 년이었다 폐기물 수거율이 총 배출량의 75%라고 하면 이 도시의 1인 1일 배출량은? 2. 약 0.92 21.5%의 고용물을 함유하는 503의 슬라지를 진공여가 시켜 75%의 수분을 함유하는 슬라지 케이크로 만든다면 하루 생산되는 케이크의 양은? 1.103 22. 쓰레기 열분의 시 열분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발생가스 중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1수소 23. 고용화 처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폐기물 표면적이 증가하여 폐기물 성분을 줄인다 24. 위생매립에서 주로 당일복도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인공복포제의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2. 투수 개수가 높아야 한다 25.100 처리 용량의 분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사용하는 보일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열생산량은? CH4 함량 75% CH4 열량 9,003 보일러 열교환 효율 80% 기타 조건 고려 안함 26.10 의탄소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적 공기량은 몇 3인가? 1. 약 89 27. 건조된 슬라지 고용분의 비중이 1.28이며 건조 이전에 슬라지 내 고용분 함량이 35%일 때 건조 전 슬라지의 비중은? 2. 1.083 28. 폐기물의 연소능력이 302-이며 연소할 폐기물의 양이 253이다 1일 8시간 소각모를 가동시킨다고 할 때 로스톨의 면적은? 45.6 229점 매립지의 합성 차수막 중 PVC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대부분의 유기화학물질에 강하다 30.1 온 공기량을 사용하여 C4H10을 완전 연소시킨다면 발생되는 건 연소가스 중의 퍼센트는? 2. 약 14% 31. 배안 타랑시 발생된 슬라지 처리에 많이 쓰이는 고용화 처리법은? 3. 자가 시멘트법 32. 분류의 총고용물이 4만 1이고 그 중 휘발성 고용물은 60%이며 CH사의 발생량은 VS1당 0.63이라면 분류를 3당의 CH사 가스 발생량은? 24.43 33. 매립지 표면 차수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불필요하다 34. 다음 중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일상으로부터 찌꺼기 분리가 용이하다 35. 인구 1만 명인 도시에서 1인 1을 쓰레기 배출량이 1.5이고 밀도가 0.453인 쓰레기를 매립용량이 2만 3인 트렌치에 매립 처분하고자 할 때의 트렌치의 사용일수는? 단, 매립지 수, 래기 부피 감소율은 35%이며 기타 조건을 고려하지 이 약 924일 36. 폐기물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소각로의 연소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충분한 압력 37. 어느 매립지의 침출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4년이 걸린다면 이 침출수 농도가 90%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3년 38. 유해폐기물의 고화처리 방법 중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4. 혼합율이 비교적 낮다 39. 유기물의 산화공법으로 적용되는 산화반응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철과 과산화수소 40. CH35H3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공기량은? 25.3 41.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의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이 기밀용기 42. 다음은 실현의 수은을 원자학수분관광도법으로 측정할 때의 내용이다. 반에 오른 것은? 4. 이염화주석 43. 비암침성 고상폐기물의 용어 정의로 가장 오른 것은 1. 금속판, 구류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 또는 비평면 형태의 변압기 내부부제를 말한다. 44. 시료의 강열 감량을 책정하기 위해 10의 도가니에 20의 시료를 취한 후 25% 질산암물 유명액을 넣어 탄화시킨 다음 625일 정기로 안에서 3시간 강열한 후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후 무게는 25이었다면 강열 감량은? 3. 25% 45. 시한 측정 시 정량한개로 오른 것은 1.0.01 46.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시료축소 방법은? 4. 교호서법 47. 대형의 콘크리트 고형화물로서 분쇄가 어려울 경우에 시료채취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2의 5개소에서 채취하여 각각 파쇄하여 백식균 등 양 혼합하여 채취한다. 48. 수은의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광원부의 광원으로는 주로 중공음극램프를 사용한다. 49. 원접수분광광도법에 의한 비소 정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원간산칼륨으로 6각 비소로 산화시킨다. 50. 대상 폐기물의 양이 600톤일 때 시료의 최소수는? 2.36 51. 이온정급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대상 물질은 기준 1시안 52. 용출시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실효용액의 조제가 끝난 혼합액을 매 분당 300회 진폭기 45의 진탄기를 사용하여 6시간 연속 진탄한 다음 0.45의 유리섬유여지를 여과한 것을 검액으로 한다. 53. 다음의 온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온수는 78심을 말한다. 54.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4항량이라 함은 1시간 더 같은 조건에 노출시켰을 때 그 무게차가 0.1 이하인 것을 말한다. 55.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구리의 정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청색을 나타내어 방해한다. 56. 표준액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04년 표준액 57. 폐기물 시료 채취 용기에 표시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폐기물 분석 내용 58점 수분 40%, 고용물 60%, 휘발성 고용물 30%의 쓰레기의 유기물 한량은? 4. 5,059. 실효에 채취해 있어서 소각제의 경우 1회에 몇 이상을 채취하는가? 4. 500 이상 60점 다음은 정량한계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오른 내용은? 3. 10배 4과목 폐기물 관계 법규육 11점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은? 4. 1. 1수질환경산업기사 62.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1 운반 차량의 짐차 또는 임시 차량의 감차 63.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몇 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기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4. 10년 64점 가연성 고용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기준을 측정하는 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한국산업표준연구원 65점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6점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에 관한 내용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반의 옳은 내용은 1일 1분 이상 31분 이하 67점 위해료 폐기물의 종류별 해당 폐기물을 틀리게 짝지은 것은? 2. 혈액오염 폐기물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68점 설치 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69점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를 가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 2천만원 70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매립시설인 경우 검사시간으로 틀린 것은?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1점 지정 폐기물의 종류 중 폐성면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건조고용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성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 설비 등의 해체, 제거시 발생되는 것 72점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로 오른 것은? 3. 유기성원 1위 51-01-00 73점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내용 중 멸근분쇄시설의 설치검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3. 개량시설의 작동상태 74점 다음은 방치 폐기물의 처리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오른 내용은? 2개월 75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중 조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시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2개소 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76점 폐기물 처리역자의 폐기물 보괄량 및 처리기한에 관한 내용 중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77점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시설 78점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해무 대상 배출자의 규모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 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79점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한국재료시험연구원 80점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소가결해수 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4. 소가결해수 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